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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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랜만이죠? 오랜만에 찾아왔습니다. 예이! 오케이. 오늘의 막내 사생활 59번째로 돌아온 아이엔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도 신나게 놀아봅시다. 오늘도 댓글을 읽으면서 신나게 한번 놀아봅시다. 막내야, 그래요. 반갑습니다. 아기빵 왔나? 네, 왔습니다. 저 왔습니다. 머리 자랐네. 맞아요. 머리가 좀 많이 길었죠? 어쩌다 보니 이렇게 길었네요. 옷 예쁘다고요? 감사합니다. 이거를 할까 말까를 그렇게 고민을 하다가 형들의 의견을 듣고 제가 결제를 했습니다. 너무 예뻐서 이거 너무 예쁜데? 이 로고가 너무 마음에 들어요. 로고가 너무 마음에 들었어. 그래서 바로 결제를 했죠. 아기빵 왔나? 오피디 소개를 부탁할게요. 오늘 그냥 셔츠에 셔츠에 오늘 어떻게 보여줘야지? 바지 이렇게 흑청으로 입고 오랜만에 컨버스를 신었습니다. 짠. 공대 셔츠 같다고요? 제가 체크 셔츠를 좋아해서 체크 셔츠를 요즘에 좀 샀던 것 같아요 이거 말고 한 발 더 있는데 다른 거 하나 더 있는데 그것도 굉장히 예쁘거든요 다음에 한 번 잊고 구웨드릴게요 뭐 하고 있었냐고요? 저는 연습하고 있었습니다 연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뿔테랑 썼네? 맞아요 오랜만에 뿔테랑 써봤는데 괜찮은 것 같길래 쓰고 왔어요 R은 없고 한이 형이 준 거거든요 한이 형이 자기 뿔테랑 용을 샀는데 별로 안 올리는 것 같다고 저한테 줬어요 그래서 제가 쓰고 다니고 있습니다 예쁜 것 같아요 티저 나온 거 봤냐고요? 아 맞죠 아주 잘 봤습니다 저는 그 그림자가 되게 마음에 들었어요 뒤에 그 프랑켄슈타인 그림자 있잖아요 그게 되게 마음에 들었어요 그리고 그 색감이랑 그런 게 너무 마음에 들었습니다 오늘 바람 엄청 분다고요 오늘 바람 엄청 분다고요 근데 날씨 좀 따뜻해졌어 약간 봄이 다가온 느낌? 되게 뭔가 바람은 많이 부는데 그 기온이 차진 않아요 그래서 되게 마음에 들어 이제 좀 봄이 오는 건가? 봄이 그렇게도 좋냐 봉창이들 아 이게 아닌데? 아 이게 아닌데? 봄날 뭐였지? 그래요 그래요 우리 같이 한이형한테 받은 옷 소개시켜달라고요? 아우터 하나 받았고요 그다음에 가죽 블레이저 하나 받았고 니트를 받았는데 되게 딱 달라붙는 니트란 말이에요 그래서 많이 못 입지 않을까 제가 그 니트는 그런 생각입니다 제가 막 몸이 좋은 몸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딱 달라붙는 니트는 아마 많이 못 입을 거예요 입어달라고 기회가 됐나면 한번 입어보겠습니다 니트 입으라고요 제가 니트가 생각보다 많이 붙어 아 그니까 한이형한테 받은 거 있는데 니트가 생각보다 많이 붙어 제가 니트를 사실 막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털 있는 거를 별로 좋아하지 않거든요 제가 털 있는 걸 이렇게 털 날리는 것도 싫어하고 그래가지고 니트를 잘 안 입어요 그리고 니트는 또 빨래하기도 힘드니까 뭔가 잘 손이 안 가는 거 같아 진짜 가끔 이제 중요한 자리 갈 때 그럴 때만 거의 입는 거 같은데 니트는 좀 격식 찾아야 될 때 니트 그런 거 같아요 파마 어디 갔냐고요? 파마 꽤 푼지 됐는데 푼지 꽤 됐는데 푼지 꽤 됐는데 지금 뭐 파마 했을 때 좋았는데 지금 보니까 생머리가 더 나은 거 같기도 해요 좋은 경험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파마 카메라 각도 좀 내려달라고요? 내려가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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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즘 보고 있는 드라마 있냐고요? 저는 요즘에 그 기상청 사람들? 이라는 드라마 보고 있는데 어 네 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그렇게 보고 있는 거 같아요 스물다섯 스물하나? 아 그거 한번 볼까 생각 중이에요 재밌다고 하더라고요 아 맞아요 소년 심판도 보고 있어요 어디까지 봤더라? 한 5화 중간? 까지 봤던 거 같은데? 슈퍼하지 마요 제가 드라마를 꾸준히 이렇게 챙겨보는 스타일이 아니어서 이렇게 보다가 또 안 볼 수도 있어요 제가 나중에 몰아 볼 수도 있어 아 으흐흐흥 으흐흐흐흐흐흥 음음.. 밥 먹었냐고요? 저는 점심에 김밥 한 줄 먹고 지금 공복의 상태입니다 이제 곧 먹어야죠 뭐 먹을지 모르겠는데 딱히 막 지금 배가 못하가지고 먹긴 해야 되는데 딱히 막 배가 못하냐고 아 복지관 돌아갔네 감사합니다 김밥 한 줄로 되냐고요? 아 충분하죠 제가 김밥 한 줄만 먹은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면은 전날 많이 먹었기 때문이죠 전 전날이긴 한데 전 전날 많이 먹었기 때문에 오늘은 김밥 한 줄만 밥 많이 먹어라 아 저 진짜 많이 먹어요 근데 이제 좀 많이 먹었다 싶은 날에는 그래도 좀 적당히 자제를 하는 편인 같아요 창빈이 형 복근 아 이거 제가 또 내기했잖아요 2월 28일까지 창빈이 형이 복근을 만들지 않는다면 저에게 고기를 사주기로 했는데 창빈이 형이 만들지 못했습니다 자 이제 창빈이 형한테 고기를 얻어먹으면 됩니다 얻어먹을 일 만나마스 교정할 때 나사 박았냐고요? 교정할 때 저는 나사는 안 박았어요 그냥 고무줄로 했던 거 같은데 나사는 안 박았어 나사를 거의 다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안 했어요 소고기 사달라 하자고요? 소고기보다 더 비싼 거 한우 한우 아니겠나 한우 아니겠나 저는 복근 언제 공개하냐고요? 죄송하지만 저의 복근은 없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저는 공개한다고 한 적도 없고 안 돼 보도 보면 안 돼 진짜 복근 없으니까 기대하지 마요 아 꽃등심 좋다 응 꽃등심 홍조 올라온다고? 맞아요 지금 홍조 올라오고 있어 큰일 났네 책임져 스테이 때문이야 책임져 저는 있었잖아 사라졌어? 안타깝게도 저 멀리로 떠나갔어요 아 그때는 제가 복근 운동을 열심히 했어요 공개할 수도 있다는 얘기를 들었으니까 복근 운동을 열심히 했죠 근데 뭐 지금은 딱히 뭐 보여줄 일이 없고 그러니까 안 하다 보니까 이제 그 선명함이 좀 없어졌죠 그 선의 선명함이 없어졌지 각도 없고 이해하나 리복근 우리 집 앞에서 놀고 있다 데려가라 그렇나 차비죠 컴백 때 보여줄 일을 만들자 안 돼 응 안 돼 아직은 안 됩니다 내 몸 지켜 우설 먹어봤냐고요? 우설이 뭐예요? 우설이 뭐야? 우설이 뭐야? 아 아 소 혀 오 야 근데 뭐 소 간도 먹는데 소 혀는 뭐 먹을 수 있지 않을까? 한 번도 안 먹어봤던 거 같아요 소 간은 먹어봤거든요 소 혀는 못 먹어 본 거 같아 그냥 고기 마시라고? 오케이 입술 뜯지마 오케이 안 할게 학원 끝났다 야 그 학원 끝났을 때 그 성취감 지금 딱 학원 끝나면 그 약간 지금 몇 시냐? 5시지? 지금 딱 학원 끝나면 딱 그거잖아요 딱 해지는 시간 딱 보기 좋은 시간 바람 바람 이렇게 저녁 공기 맡으면 좋다 집으로 돌아갈 때 기분 좋은데 댄스부 할지 말지 고민이에요 음 뭐 좋으면 하는 거죠 본인이 좋다면 하는 거지 응 해보고 싶은 거 다 해보는 거죠 뭐 그러다가 취미로 할 수도 있고 뭐 나중에 뭐 직업도 될 수 있는 거니까 자 한 번 사는 인생 그래도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사세요 학원 썰이 있으면 풀어주라 학원 썰 제가 이제 연습생을 하면서 학원을 다녔어요 공부학원을 이제 주말에는 서울로 가고 평일에는 이제 부산에서 부산 학원에서 공부하고 왜냐면 어쨌든 어 제가 하는 일 자체가 이제 미래가 불확실하다 보니까 그래도 기본은 알아야 될 것 같아서 학원을 다녔거든요 다니다가 어떤 날은 이제 저희가 무슨 음 무대를 준비해야 되는 게 있었는데 저는 연습을 못하니까 연습을 부득이하게 계속 빠지게 되니까 제가 제가 배운 데까지만 이제 영상을 찍어서 보냈어야 됐어요 근데 집이 저 집이 할머니 집이었거든요 할머니 집에서는 도저히 찍을 공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학원 선생님한테 따로 부탁해가지고 여기서 춤 영상 한 번만 찍고 같으냐고 연습 영상 한 번만 찍고 같으냐고 해가지고 거기서 연습 영상 찍고 보내고 그랬던 것 같아요 응 그랬죠 그때는 되게 서러웠던 게 주말 반이라서 남들보다 좀 약간 뭐라 해야 되지 많이 못 배우는 게 많았어요 딱 이제 가면은 다 끝나했고 저는 그 뒤에 와서 다시 따로 배우고 약간 그런 식으로 했었어요 그때는 되게 뭔가 답답했어요 아 주말 반 공부 열심히 했구나 공부는 열심히는 했는데 그만큼의 성적은 나오진 않았어요 열심히 한 만큼 성적은 안 나왔어요 이제 학원 선생님이 어머니한테 전화를 했어요 정인이는 공부는 열심히 하는데 성적이 그만큼 그랬죠 진짜 열심히 하는데 그랬죠 그래서 공부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그 순간만큼은 정말 열심히 했어요 열심히 했는데 안 되더라고 그래 결과보다는 과정이 중요하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결과도 정말 중요하긴 하지만 과정이 어 과정이 좋았으면은 그걸로 된 거예요 자기가 열심히 했다 생각하면은 그걸로 된 거야 결과에 연연하다 보면은 정말 힘들어지더라고요 립밤 바르자고 립밤을 못 챙겨왔어요 입술이 자꾸 트는데 립밤을 못 챙겨왔어 예전에 유아교육과 가고 싶다고 했잖아요 저 이번에 유아교육과 입학했어요 저 꼭 오빠 목까지 좋은 선생님이 될게요 좋은 말이다 되게 감사합니다 꼭 좋은 선생님이 돼서 새 나라의 어린이들에게 좋은 영향을 많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되게 고맙네 고맙네 9대1 가르마르 타달라고? 9대1? 9대1이면 여기인가? 안 돼 5대5 머리 진짜 길다 진짜 많이 길렀구나 머리를 이렇게 넘겨볼까? 대신 머리를 넘겨야돼 머리를 넘겨야돼 안 갈래? 머리 길어서 잘 된다 잘 잡히네 짠! 아기 콩순이 아기 콩순이 아기 콩순이 박물관 광화문 광화문 뭐 항상 똑같았어요 재밌었는데 에버랜드에서 사실 놀이고를 많이 못 탔어요 왜냐하면 항상 놀이공원 갈 때만 비가 왔었어요 그래서 좀 슬펐는데 나중에 수학여행 말고 다시 간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많이 탔던 것 같아요 친구들이랑 이제 여름에 갔었는데 여름이라서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 그 티익스프레스만 7번 탔나? 몰라 되게 많이 탔던 것 같아 진짜 재밌었는데 네 티익스프레스 잘 타냐고요? 네 저는 롤러코스터는 자신 있습니다 심장 돌이냐고요? 심장 돌이냐고? 그런가 봐 근데 저는 그런 거 못 타요 약간 돌아가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막 돌아가면서 이렇게 타는 거 그런 건 진짜 못 타요 왜냐하면 멀미가 심해서 그런 거 못 타고 약간 세게 달리고 그런 거는 진짜 잘 탈 수 있어요 돌아가는 건 진짜 못 타요 아니면 이렇게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재미있겠더라고. 공포영화 같은 거 잘 보냐고요? 혼자서는 저저히 못 보겠어요. 혼자서는 뭔가 좀 무서워. 왜냐면 그 갑축튀가 너무 싫어가지고 잘 못 봐. 너의 얼굴에 심취. 단추 풀어라고? 나? 단추 풀어라고. 안 돼. 지켜줘. 요즘 내가 너무 많이 먹으니까 먹으면 안 된다고 말해주세요. 먹으면 안 돼. 티 입었잖아. 맞아요. 티 입긴 했는데 답답해 보인다고? 그래? 약간 나는 끝까지 잠그는 게 뭔가 좋아가지고 끝까지 잠그긴 한데 답답해 보인다니까. 풀지 뭐. 근데 안에 인티. 공부하라고 해달라고? 거짓말 하지 말고 보면서 공부 안 할 거잖아. 너무 때렸나? 너무 때렸나? 공부하세요. 공부해. 공부가 인생의 전부는 아니지만 공부해. 공부해야 되면 해야지. 네. 공부하세요. 내가 알바도 아닌데. 오빠 애기 뭐가 더 좋냐고요? 나는 뭐가 좋을까? 스테이가 골라줘. 스테이가 좋으면 뭐 다 좋은 거니까. 애기지. 애기해. 아가. 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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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기 오빠. 애기 오빠. 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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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기야. 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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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기 오빠. 힌트에 물 접시는 거 어때? 이게 뭐 하는지. 무슨 말이야. 안 돼. 안 돼. 그러면 안 돼. 막. 막. 그러면 안 돼. 큰일 날 소리를. 요즘에 초록색 안 입냐고요? 뭐 따로 막 OTD 올리지 않았지만 제가 평소에 초록색을 진짜 많이 입고 다녀요. 근데 초록색을 좋아하니까. 근데 다음에 입고 와줄게요. 근데 되게 자주 입긴 하는데. 다음에 보고 싶다면 한번 입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구레나를 길이로 넘길 수 있냐고요? 넘길 수 있지. 지금 굉장히 길기 때문에. 이렇게. 그러니까 약간 킹덤 대면식대 같은데? 하. 응. 잠깐만. 머리 길다고 너무 길다고. 네. 머리 얼마나 길을 거냐고요? 사실 저도 잘 모르겠어요. 이종. 어쩌다보니 이렇게 많이 길렀네. 길러볼까? 딱히 불편한 건 없어서. 불편하면 자르지 뭐. 단독 화보 찍었으면 좋겠다고요? 화보 좋지. 화보 재밌어요. 저는 화보 찍는 걸 좋아합니다. 되게 뭔가 뭐라 해야 될까? 화보는 새로운 걸 많이 시도하잖아요. 그래서 되게 뭔가 새로운 내 모습을 볼 수 있어. 재밌어. 재밌어. 검은 머리만 할 거냐고요? 염색은 좀만 더 있다가 흑발이 되게 편한 것 같아요. 그냥 뭐 원하면 꼭 기회가 된다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핑머. 핑머 보고 싶다고? 핑크물이 예전에 응. 응. 좋았지. 빵컬박은 언제 해줬거냐고요? 조금만 더 있다가 해줄게요. 빵 색깔로 염색하는 거 어떠냐고요? 빵 색깔이면 갈색인가? 고민해볼게. 응. 머리 하트 해달라고? 그거는 조금만 있다가. 요즘 날씨 좀 풀리던데 코트랑 패딩 중에 뭐 입고 다녀? 저는 요즘에 코트 입고 다니고 있어요. 오늘도 코트 입고 왔어. 떡볶이 코트. 폰 케이스가 카세트냐고요? 아 네. 맞아요. 되게 귀엽지 않아요? 이 형광색이 생각보다 이 민트색이랑 색깔이 너무 잘 맞아가지고 구매를 했습니다. 진짜 예전에 산 건데 제가 사놓고 안 끼고 있었더라고 잘 안 끼고 다녔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 좀 자주 끼고 있는 편이에요. OOTD 올려달라고? 고민해볼게. 카세트 실물 본 적 있냐고요? 아 본 적 있죠. 저도 어릴 때 카세트 많이 갖고 놀았어요. 그러다가 막 카세트 줄 다 나와가지고 에이 하면서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이러면서 어떡해. 어떡해. 컨버스 추천해줘? 컨버스 추천해달라고요? 개인적으로 컨버스 다들 기본 검정색, 흰색은 하나씩은 갖고 있으면 좋은 거 같아요. 근데 이제 검정색, 흰색 뭐 아니 검정색, 흰색 하나씩 말고 둘 중에 하나는 있으면 좋은 거 같아요. 만약에 하나 갖고 있으면 근데 또 컨버스를 하고 싶다. 그러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노란색 추천해요. 꽤나 노란색이 어려워 보이지만 포인트로 주기 굉장히 좋은 컬러입니다. 특히나 컨버스 노란색은 진짜 포인트 주기가 되게 편하다고 해야 되나? 그런 거 같아요. 어느 약간 그 노란색이 완전 센 노란색이 아니라 약간 머스타드 빛깔이 나거든요. 컨버스 노란색은 그래서 약간 그래서 다 잘 어울리는 거 같아. 노란색 추천. 하의가 좋아? 로그가 좋아? 사실 하의가 좋긴 하거든요. 근데 하의가 신기가 좀 신기가 번거롭죠. 이제 하의는 언제 신냐? 신발 신고 벗을 일이 없을 때 신고 벗을 일이 거의 없을 때 많이 신는 거 같아요. 이제 뭐 조던이나 컨버스 같은 경우는 이렇게 네 네 제목 이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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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ueno 좀 여덟 개. 여덟 개 할 일 있는 것 같은데? 한창 예전에 컨버스에 빠져서 막 한창 모았는데 한창 진짜 빠져서 진짜 모았던 거고 지금은 막 모으진 않습니다. 하나만 달라고? 근데 왜냐면은 내가 다 신는단 말이야. 신고 다니거든. 좋아하는 신발이 뭐냐고요? 저는 제가 산 신발도 다 좋아합니다. 딱히 사놓고 안 신는 건 없어요. 다 한 번씩은 신는 것 같아. 어쨌든 다 좋아서 사는 거니까. 근데 이제 그런 건 있죠. 자주 손이 가는 그런 친구들은 있어요. 그런 친구들이 있는데 가끔 이제 오늘 좀 다른 거 신어보고 싶다. 이런 날엔 다른 거 신는 편인 것 같아. 이렇게 하루가 신고하시면 이거 그렇게 하면 이제 하얀장에서 이런 동생이 있어야 됩니다. 이런 달랑 실제로는 이제 하얀장에서 아디 이 사실 이 줄 무신사 아이디 알려드라고? 누구 마음대로 네 저번에 인스타에 올렸던 명품 가방이요? 그거 뭐 산 거냐고요? 그거는 그거는 어머니 생신 선물이었어요 제 건 아니고 어머니 생신 선물로서 하나 산 거예요 프라이탑 가방 색 추천 부탁드립니다 이게 뭔가 나한테 패션을 잡고 저도 막 그렇게 잘 읽는 건 아닌데 프라이탑 저는 뭔가 이게 뭐 사실 무채색 구하기 힘들잖아요 만약에 무채색을 보면 무채색 그 사는 게 편하면 무채색을 사고 좀 색깔 포인트를 주고 싶다 파란? 뭐 되게 다양한 색깔들이 있는데 색깔을 추천을 부탁드립니다 그냥 거기서 보고 뭐 제일 이쁜 거 사면 될 거 같아요 저는 약간 그랬던 거 같은데 내가 사복 잘 입기로 유명하다고? 정말? 정말? 그렇구만 또 잘 입어봐야겠다 요즘 옷 추천한다면? 날이 좀 되게 따뜻해졌잖아요 뭔가 좀 약간 대충 입는데 뭔가 잘 입어 보이고 싶다 이러면 그냥 이제 딱 셋업 있잖아요 셋업 트레이닝복에다가 코트 안에서 이렇게 딱 걸치면 되게 뭔가 별거 아닌데 뭔가 꽝꽝 느낌이 나는 거 같아서 저 그런 거 좋아하거든요 그렇게 입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블레이저랑 가죽 자켓 말고 봄 아우터 추천 봄 아우터는 청자켓이죠 응 나는 봄에 청자켓 입는 거 되게 좋아해가지고 청자켓 추천해요 아니면 좀 뭔가 막 차량이 귀찮다 싶으면 후드 집업 같은 것도 괜찮고 뭐 뗄어여 에피소드 에피소드 헉 엑 에피소드 러시 볼 때마다 사고 싶다고요? 아, 뭔지 알아요. 이게 다른 사람이 차고 있으면 구매 욕구를 일으키는 것 같아요. 저도 그래서 산 거고. 저는 스트랩을 가죽을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가죽이 편하달까? 이렇게 그냥 오리지널 시계에 차는 것처럼 차는 것 같아서 가죽이 제 편이에요. 가죽만 차고 다녀요. 요즘 자주 듣거나 부르는 노래 뭐냐고요? 요즘에 권진아 선배님 노래를 되게 많이 듣고 있어요. 되게 뭐라 해야 되지? 좋은 노래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많이 불러보기도 하고. 오늘 공대생 같다고요? 공대생? 그래. 공대생 같아요. 네. 에어팟 살까? 애플워치 살까? 저는 에어팟. 에어팟 하나 있으면 편합니다. 한 소절 불러달라고요? 그거는 다음 기회에. 은근히 대단하여 듣고 싶어. 누가 너무 잘 들을 거 같아요. 이런 게 대단하여lee Harringtonたいот의 앨범. 내 목소리 그냥 듣고 싶었어 정말 그게 다야. 정말 그게 다야. 원피엘 선배님 이번 앨범에 가장 좋아하는 곡 저 행운을 빌어줘 그런 게 좋은 것 같아요 진짜 좋았던 것 같아요 행운을 빌어줘 라는 노래 되게 좋았고 일단 타이틀이 전 너무 좋았어요 안경 잠깐 벗어 달라고? 그래 약간 민낯이 부끄러워서 안경 끼긴 했거든요 민낯이 음 그 곡 좋다고 그 곡 좋다고 맞아요 저 이 노래 좋아요 민낯이냐고요? 네 민낯이죠 민낯입니다 항상 V LIVE 할 때마다 거의 다 민낯으로 하는 것 같아 네 다음에는 메이크업을 하고 하겠어 썬크림 바르냐고요? 썬크림은 뭐 나가는 일 아니면 거의 안 바르는 것 같아요 멤버 생일 다 아냐고요? 다 맞힐 수 있죠 형들이 근데 못 맞히더라고 저 한 명씩 해 볼게요 한 명씩 해 볼게요 찬이 형이 10월 3일 민호 형이 10월 25일 그리고 창빈이 형이 8월 11일 그리고 현진이 형이 3월 20일 한이 형이 9월 14일 플릭스 형이 9월 15일 승민이 형이 9월 22일 그리고 내가 2월 8일 형들이 다 못 맞히더라고 그러면 안 돼 피부 비결이 있냐고요? 피부 비결? 그냥 그렇게 막 돋진 않은데 사실은 그냥 좋은 뭐 로션과 그런 걸 바르는 것 같아요 네 자 이제 이제 제가 가봐야 할 것 같아서 셀카 타임을 하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요즘에 인생 내 것도 많이 하는데 그것도 그런 느낌으로 하면 되는 건가? 안경 끼고 해야지 오늘은 안경 끼고 보여드릴게요 무슨 포즈를 하지? 뭐 할까? 오랜만에 볼펙 할까?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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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리고 마지막은 이거지 됐다 오케이 네 이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막내의 사생활을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나중에 또 금방금방 돌아올게요 가볼게요 안녕